유덕렬 동대문구청장이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자원봉사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습니다. 이번 특강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상담과 양성 과정으로 열렸습니다. 유 구청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마을의 주민에서 마을의 주인이 될 것을 강조하며 내가 주인공이 되는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과 함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번 자원봉사 상담과 양성 과정은 실무교육과 지역 내 자원봉사에 의해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구성됐으며 9월 5일 현장실습과 함께 전 과정을 수료했습니다.